공용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하기 공용 주차장, 쇼핑몰, 백화점 등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충전 형태가 공용 충전소입니다. 공용 충전소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제네시스 EV 멤버십 중 충전 크레딧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멤버십 혜택 중 충전 크레딧을 선택했다면 공용 충전소에서 크레딧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작 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시동을 끕니다. 충전기에서 충전 방식 선택 후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네시스 EV 멤버십 카드 태깅 또는 휴대폰 태깅 또는 회원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충전구를 열고 차량에 충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충전 커넥터가 충전구에 제대로 결합되면 딸칵 소리가 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서 충전 커넥터는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만약 충전 커넥터의 자동 잠김을 해제하고 싶다면 내비게이션, EV모드, 설정,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에서 사용 안함을 통하여 자동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잠금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잠금 해제를 할 때까지 잠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충전 중 잠금 모드를 선택하면 충전 완료 시 잠금이 해제됩니다. 공용 충전소 사용 시 충전 완료 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중 잠금 모드를 선택하세요. 충전 진행 상황은 충전기의 충전 상태 표시 등 차량 내부 클러스터, 마이제네시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충전량은 내비게이션, EV모드, 설정, 목표 배터리 양에서 완속 급속을 나누어 미리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충전이 끝나면 차량에서 충전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충전 중 충전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충전기에서 충전 중지를 누른 후 차량에서 충전 커넥터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분리한 시점까지 과금이 진행됩니다. 만약 충전 잠금 설정을 항상 잠금으로 선택했다면 차량에서 충전 커넥터를 분리하기 전 먼저 차량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마이제네시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현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충전이 끝나면 결제는 제네시스 EV멤버십으로 제공된 크레딧이 선차감되며 소진 시 마이제네시스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차감됩니다. 충전 현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